사이즈는 작은 것 같습니다 방생 사이즈 네 부표가 확실히 좋아요 어 빠졌어 빠졌어 어제 계속 이렇게 놓쳤습니다 이제 뭐 사이즈는 좀 되는 것 같습니까? 릴링이 가벼운 거 보니 아까보다는 방생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속상합니다 힘들어 보이시길래 네 멈추지 마시고 이제 징역하게 아까보이지 않았는데 누구? 상자 잡으셨어요? 감사합니다 해고 돌리면은 집에 가야 되겠어 어 멈추면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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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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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으세요 힌트! 저기도 힌트 자 잠시만요 로드 꼽아주세요 빨리 빨리 거기다 올라왔대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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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뒤에도 나왔습니다 잘 잡았지 내가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어 제가 묶을게요 아씨 사진 찍었습니까? 응 이게 저기꺼에요? 올라오고 나갔어요 네 이게 지금 쌓인 잡으신거 이걸 뒤로 놓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여기 한번 찍어야죠 오른쪽 막장까지 그렇죠 그거맞어? 이거 맞아요 드디어 왜 맨손으로 하지 왜 이거 장갑 적게 아니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떻게 잡아야돼? 끝에 양쪽 다리를 이렇게? 네 그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? 이렇게 찾아가면 하하하하 자 일단 잠깐만요 네 네 넓어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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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가 반대에 있어서 릴링하기 너무 힘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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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방생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생 아닌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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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 문이 있다 그러더니 여기 그러게요 뚫립채로 해드려요? 뚫립필 필요합니까? 아직 안보입니다 아직 안보입니다 어? 아하이 아하 6시에요 네 나중에 또 슬픽에 가다 가면 되니까 하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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